안녕하세요. 주목이 리포트 손현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스몰캡 기업은 NVH 코리아입니다. 본업인 자동차 부품 생산과 자회사, 신사업의 성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 박준호 연구원은 NVH 코리아가 정수형 부품자 중에서 특히 가장 매력도가 높은 회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살펴볼 리포트의 제목은 NVH 코리아 본업과 신사업의 동반 성장입니다. 지금 미래차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사들의 낙수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NVH 코리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와 협업으로 인해서 향후 성장성도 확보된 상황인데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NVH 코리아는 국내 1위의 차량용 헤드라이너와 그리고 NVH, 바로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키는 부품을 만드는 전문 업체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핵심 고객사가 바로 현대차 그룹이고요. 또한 폭스바겐에도 일부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완방테크의 지분을 확보를 했고 이런 클린룸과 드라이룸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 부분별 매충 비중은 지금 자동차 부분이 한 66% 정도 차지하고 건설 부분이 한 34%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내 완성차 업체 안에서 시장 점유율이 NVH로는 확실히 47% 넘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글로벌 생산량에 있어서도 NVHK가 확실히 50% 가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VH 코리아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 시장의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인데요. 완성차 생산이 이제 회복세를 시작을 했고 신차 사이클이 기대되는 만큼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차 관련 신규 매출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NVH 코리아는 대표적인 아이오닉5의 수혜조로서 계속 두각을 받아왔습니다. 배터리 조립 사업 관련 수혜조로 거론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 주요 신차에 헤드라이너를 공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투싼이라든지 아반떼 그리고 GV70과 GV80까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기차 배터리 조립 사업의 올해는 확신 공급 차종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EV6와 아이오닉5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GV70 전기차와 GV80 전기차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함께 물량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역시나 현대차와 함께 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호적인 건설 부분의 사업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죠. 올해 실적은 한 매출액이 1조를 넘어설 것이고 영업이익은 443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안에서는 현대차 그룹 내 인지도가 계속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구조적인 강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올해 현대 모비스를 거쳐서 전기차 배터리 조립 사업을 본격화하는데 계속 6개 차종의 부품을 조립할 예정입니다. 이에서 올해에만 용역 매출이 무려 300억 원 내외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NVH 코리아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28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140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루브라 약세와 순이자 비용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순이자 비용이 약 2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무구조의 개선은 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대규모 지출이 지금 일단락된 상황이고 또한 CB 잔액도 감소가 되었고 영업실적을 제거한다면 지난 3분기부터 나타난 재무구조의 개선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목 1위포트 요약하겠습니다. NVH 코리아 차량용 내장제 부품 전문어체입니다. 국내 1위이고요. 자동차 부품과 건설 부분의 성장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확실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실적에 겁맞는 순이익 창출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주목 1위포트 손현정입니다.